자 위메이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미르 히트 게임주로 인해서 미르4 글로벌 인기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13,000원에서 지금 12만 5천원까지 올라갔어요 약 9배 올라갔죠 작년 2020년 3월 대비 미르4 히트로 인해서 주가가 고속 상승을 하고 정보증 없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갖고 계신 분들 조심들 하시구요 미르4 위메이드 실적 우상향으로 인한 상승폭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에 저항이 없다 보니까 대력의 짐 마음대로 지금 들어 올리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는요 명심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위메이드는 분봉에 체크를 해 드릴게요 60분 분봉을 보시구요 60분 분봉을 보시고 꼭 명심하세요 60분 분봉에 이 20분이 생명선입니다 이 20분이 이탈이 되면 도망가실 생각 하시구요 만약에 월요일 이탈을 해도 도망을 가시구요 60분에 20분이 이탈이 돼도 도망가시고 월요일날 한번 상승이 한번 더 세게 나와 준다면 욕심 그만 내시구요 위메이드 익절 하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어요 위메이드 손절가는 60분에 20분 선을 손절가로 잡으시구요 익절가는 한번 더 세게 세게 들어 올린다면 그것도 익절가라고 생각하시구요 한번 더 125,200원을 뚫고 힘있게 거래란을 동반해서 쭉 뻗어주면 아유 아리카 또 감사합니다 땡큐요 땡큐바리 백승배요 내 이름을 한번 떠올리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위메이드는 125,200원을 돌파하면서 힘있게 거래량이 한번 더 튀어나와 준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익절하고 나오시길 바라겠어요 월요일 디데이라고 생각하시구요 월요일날 한번 더 세게 치면 익절하고 도망 나온다 만약에 눌렀다가 이렇게 칠 수도 있으니까 21선 검은선이 생명선이라 생각하시고 이 검은선이 이탈되면 안됩니다 캔들이 명심하시구요 월요일날 위메이드 잘 보시고 한번 더 세게 올려 올려주면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각하시고 정리하고 빠이빠이 땡큐 하고 나오시길 바라겠어요 위메이드 갖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구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제 방에 많이 오셔서 문의하시길 바라겠어요 은alfopa 하앗